영상편집 잡겠다 기뻐요 아씨 적봉인데 어떻게 났지? 아 초풍인데 자꾸 기억이 나 어떻게 났지? 아 뭐야 야 진짜 잘 피겠다 대박 아 아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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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시체여서는 못참지 아 까비 오실줄 알았는데 야씨 어둠 으아 아아 오오오오 씨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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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제가 만들게요. 제가 만들었어. 만들었어. 오케이. 10선승 하기로 했어요. 10선승. 10선승 해서. 10선승이 좀 많다. 근데 한참 해야 되네. 이분은 두나 재미가겠다. 재미있겠다. 물결표 밑줄. 이 카린이 기강단지기.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오지. 카즈하래. 다른 거 필요 없어. 카즈하래. 카즈하래 할게. 카즈하래. 나도 그런 거 암흑 키워 놓을 수가 있어. 카즈하래. 나무 그게 더 짜증날걸? 자존심 짬밟? 어? 노노노 아 막해요 집선생이야 그냥 아까 전화하라고 해요 모든걸 다 그런거 하세요 근데 원래 저분은 자존심 짬밟 안써 남자님 속박구 그런거 없다 두 점심으로 비어 지여 짜증샬밟 재밌겠다 방이 어디있지? 진추가 되있을텐데 R9님이랑 이제 털도 하이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제일 싫어하는 맵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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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냉님 어서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거 진짜 수시로 잘하시는 짓이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 손님 오셨다고요? 아 손님 오셨다고요? 고맙습니다. 바보냉님 팔로우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바보냉님. 아 바보냉님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고맙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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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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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쓰시네. 안 쓰실 줄 알았는데. 이거 뭐야 이거. 흐흐흐흐 아이구야 어우 땅에 박으라고요?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미션 망치들로 마무리 시 5천년 알겠습니다 나이스 아.. 죽인다 오! 제발 승리가 중요한게 아니야 제발 제발 걸려라 오! 망치 걸렸어 망치 걸렸어 아 미션 성공했어요 와 다행이다 반개 끼쳤어 다행이다 저 말구님이 오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될 줄 몰랐어요 고마워 아 와 아 쏴 나이스 아 힘들었다 저 좀 잔악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누가 아노킹 하드컴보 쓰면 뭐지? 미션 걸으셨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하고 이상하게 좀 잔악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냉님 5천만 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다 호수 들여야 하니까 알텍버그 걸렸어요 알텍버그 돌았냐 철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다시 들어갈게요 어이가 없네 진짜 하라다 형님 다시 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 이렇게 한다나 어 참가를 못하는데 뭐야 이거 아 이러면 초대를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아 카자의 코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다고요?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뒤에 등장에 마신 적힌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씨 뭐야 알텍버그 걸리니까 저기 창 넘어갈 때까지만 틀어놓을게요 아 왜 이렇게 무한맵만 걸려? 이거 버그야? 추가 미션 제공 뚝딱 성공 시 건당이 전량 제공 뭐라구요 뭐라구요? 뭐 못봤는데 뭐 화면 추가 미션 제공해서 와 잘 먹었다 아 나이스 추가 미션 제공 뚝딱 성공 시 건당이 전량 제공 추가 미션 아 그럼 모자 있는 캐릭을 모자 있는 카자을 들고 와야 되네요 와 아 아이고 오! 잘라 잘합니다 나이스 어 와 야 이걸 막으시네 어 아 아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고 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뚝딱이를 골랐어야지 아 뚝딱이를 골랐어야지 아 내가 멍청했네 아 바보다 진짜 뚝딱이를 골랐어야지 와 근데 진짜 퍼지가 더 잘하신다 오 야 나이스 성막질이 보여 와 쩐다 안 돼 왜 안맞나 이게 아씨 나이스 아 기온처럼 왜 안나가지 미치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지말라고 알겠습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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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아 제발요 오예 아 저게 횡을 못피하는구나 아씨 바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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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이겨야되네 아 제발 이겨야되네 노오 어 돼 아 개웃기네 소용돌이니 눈빛 봐와 망치맨 어딨지 망치맨 이맨 이 밖에 없네 알아 알죠 저거 짠발 짠손으로 끄는대는데 순간 그 짠발 짠손 안썼어요 쓸걸 그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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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개무섭네 아 잠깐만 잘 먹었다 나이스 이거 왜 안맞아 제발 제발 끝내야돼 이거 제발 와 극을 망치네 대박 아 끝까지 안좋게 제발 와 어휴 아 저거 무조건 1-1이 나오네 아 이거 반식이쳤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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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린다 ㅎ ㅎ 오우 아... 어... 아... 아니 뭐 저는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도 감사하죠. 아 근데 품신유전 10승 와 진짜 숨맥히네 하는사람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와 진짜 잘하는다 오 마신이 안나가지 자꾸 이제부터 리벤지로 알겠습니다 아 끊기냐 와 시계로 다 피우시네 아 알았는데 안 돼 가다 맞았어 안 돼 가다 맞았어 음 네 으 워 War 지네 그렇지 우와 오 act 으 어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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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거는. 레드가 있어서 안 앉으실 줄 알았는데. 와 집중력 쩌지네. 아 맞다. 원체 파워. 원체 파워. 맞아요. 레드 예상하고 날아 건 건데. 피가 많으니까 당연히 안 앉을 줄 알았거든요. 아깝다. 당연히 안 앉을 줄 알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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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안 앉을 줄 알았는데. 아 너무 뻔했나 나라. 나는 풍신이 나갔어. 소리가 들었는데. 풍신이 나갔어. 죽음 썼다고 생각했는데 오우씨 또 벗었는데 잘 못나갔어요 미안합니다 와 이거 막았어 야 다 막았어 허어어 대박 최다 데미지 무조건 원집 다노 아 아까워라 짠순잠말고 또 벗었는데 당황해가지고 아 저 깔아놓는거 또 맞았네 어어 제발 오 나이스 아 한번 끊었다 아 아.. 피곤하고.. 딱 요거 끝나면 방종하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결혼식장 가야되가지고 오바했다.. 아이씨 시간차 아하 데뷔 치킨형 저야 좋은데 이게 안맞나? 바보 아 이거 끝나고 네 택푸드에서 신청한다는데요 진짜 자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저 자면서 방종하려고 했던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하나 와 이거 어떻게 막아? 대박이다 까비 아이고 나이스 삐잉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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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지금도 너무 졸려요 지금 진짜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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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냥 파는 하하 출발 아우씨 왜 맞아? 왜 맞아? 대주네 가서 그냥 아씨 아아 대신 안되네 아아 대신 안되네 아아 대신 안되네 야아 여기도 무조건 개개 치는구만 나이스 아우 아 너무 썼데 와씨 까비 아 1회 되나? 제발요 형님 야아 기다리셨다 하나 때릴 줄 알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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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는 저기 당연히 하나 긁으실 줄 알고 아 안 내미셨네 아 아 한 쪽은 그냥 저저저저요?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지렸다 바보냉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시죠? 저는 그냥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나가 이거 왜 이래 옛날 스타일 콤보 야 이거 한 번 썼는데 한 번 썼는데 딜키하시네 아이고 어우 까비 오지마 연 아 아 치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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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와 마지막에 이긴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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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어! 막고 있었어요! 뭐야 이거는 야아씨 내가 저 오프에 계속 빨려 들어가네 어? 재발려 재발려 진짜 이씨 기온을 때렸어야 되는데 다시 못 맞네 음 으흐흐흐 어어으 아 졸래 아깝네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고 하단을 다 망치네 좋아요 멋있게 끝내고 다행이다 야 이거 어떻게 막는거야 대단하다 하아 순간순간 안기 개짠다 나이스 잘 끊었고 아... 후... 나는 신이 날아오네 후... 어디 도우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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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덴 BUR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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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wind 어이구야 질러버렸다 야 저게 되있네 너무 좋다 아유 어허 이런 이런 아하 나와라 끊어야 된다 아이씨 기다렸지 아 나이씨 아 아 힘들어요 컨디션만 좋으면은 좀 더 잘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있는 힘껏 다 짜리 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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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살이 까비 까비까비 아 그럴거에요 아 제가 아 제가 방송이 좀 못알았네요 지금부터는 좀 더 재미를 살려서 할게요 제가 자꾸 아니 이게 피가 딸피만 되면은 그 망치를 꼈다는거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려요 너무 저분이 잘하시다 보니까 망치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어 자꾸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막 망치도 쓰고 막 이렇게 장난치겠는데 장난치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케이 한번만 해볼게요 우와 내 초풍이 10패스 우와 와 이거 막았어 막았다 우와 내가 지네 몰라 쌤 오예 안되네 아 거기서 비공이 왜 나와요 나락쓰신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안썼어 뭐야 이거 난 중간총궁이야 나이스 와 다 쓰시네 개오바 조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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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어이구야 아 나 저런 기술 있었지 앉았었는데 엄청나구만 아 제발 와 땅맞게 죽었다 까비 이게 막판이 되는건가요 이러면 아 여기서 이기면 롬도님 엄청 빡치실 것 같은데 어? 신에게는 한판이 남아있사옵니다. 아하하 바보넥1님 천만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자 이번판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든 승패를 떠나서 망치는 바라 같다. 해 와 지네 아이고 아휴 뭐하냐 왜 이겼어 딜캐나 할 것이지 오오 오오오 박으면 저도 이긴 것이다 아니 데이지도 않아 우승 흠 흠 안돼요 안돼요 형님 개망 아이 망해버렸죠 좋고있네 아 제발 한번만요 오오오오오오 오 제발 범마 흐흐흫 에이씨 안잡혀줘 흐흐흫 아 이 양보고 부신다 어 또 비원이 나갔네 초풍인데 아 이씨 오 어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. 저 소용돌이님한테 호스트 보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내일.. 아 예 진짜.. 네.. 이 악물고.. 아 바보 형님 감사합니다. 미션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칼을 선물로 드릴게요. 너무 고맙습니다. 아 마이샤브트님 어서오세요 프리87m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우 바보냉님 미천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맨날 저기 카즈야 못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레버도 좀 손에 지금 안 읽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연습도 되고 좋았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.. 다음부터는 저기 뭐지 그.. 프리게임 카즈 좀 돌려야겠어요. 아 진짜 꿀잼이었습니까? 아.. 엔비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. 아 예 저는 미션 시켜만 주시면 감사하죠. 예.. 아.. 그리고 저 유튜브.. 유튜브도 있으니까 많이들 거기 재밌는 거 많으니까 놀러와주세요. 아 그니까 뚝딱 이거.. 한번만.. 한번만 못 푸셨으면 짜 재밌는 각이었는데 야.. 그거를 이 악물고 푸시네 웨이브에서 걸 걸 그랬다. 오늘 너무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었습니다. 소용돌이님한테 호스트 보내고 전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